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, 2024년 3월 학력평가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일단 시험 분들하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. 네,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한 것만큼의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비록 교육청 모의에 불과하지만, 평가시험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점수에 1위를 비하면 안이 됩니다. 안이 되고요. 일단 문제는 특징이 딱 그래요. 뭔가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다. 그래서 신령의 문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. 그렇다고 딱히 문제가 뭐 이렇게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딱히 이제 참신하다 이런 건 별로 없었다. 그래서 그냥 소위 그냥 기출문제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들을 그냥 다 변형해서 근데 뭐 변형은 잘한 것 같아요. 기출변형을 잘해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낯설거나 어석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은 없었다. 그래서 역시 일단 킬러문항에 대한 부재, 그렇죠? 이런 것들이 다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3월 시험 자체의 어떤 경향에 큰 의미를 여러분들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다만 공통은 그래도 전범위, 수원수트 전범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니까 어떤, 그렇죠? 아주 균형이, 그렇죠? 균형이 아주 잘 맞춰진 문제죠. 수원수트가 아주 잘 균형있게 나오긴 한 거니까 문항 자체의 선생님이 크게 많이 설명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유문항만 선생님 몇 개 안내를 드려볼 거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 많잖아요. 3월 점수가 곧 수능 점수니 뭐 이런, 그렇지? 그런 얘기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얼마쯤 또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점수는 잘 본 친구들은 칭찬해 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잘했어. 너 좀 했구나. 겨울 방학 때 열심히 했구나. 그래서 뭐 칭찬은, 그렇지? 춤추게 하니까, 그렇지?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게 자만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알죠? 네, 자만은 안 돼. 그래서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기 자신을 해주는 거고 다만 점수는 나쁘고 틀린 거 많고 실수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. 아니 내가 틀렸잖아. 틀렸으니 얼마나 다행이야. 지금 틀렸으니. 야, 수능 때 틀렸으면 큰일 날 뻔 했으니까 미리 틀려본 그 경험도 우리가,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이니까 그날을 위해서 나한테는 다 이 모든 실수, 이 모든 틀린 것들 다 나의 자산이야. 그렇죠? 받아들이는 거고 다만 틀린 거에 대한 건 반드시 피드백 하셔야죠. 왜 내가 틀렸을까? 앞으로는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런 보안들은 반드시 하셔야겠죠. 아시겠죠? 이런 마인드만 여러분 지켜주면 될 것 같아. 시험은 절대로 여러분 좌절시키고 자만시키는 시험이 아니니까. 알죠? 네.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험 한 번 끝났다고 또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거나 그러지 않겠죠? 그런 마음가진 고스란히 우리는 뭐다? 수험생이다. 여전히 수험생이다. 시험이 끝나도 여전히 수험생이니까. 그런 마인드만 좀 갖고 계시고 오늘 하루 정도만 집에 가서 푹 자도 될 것 같아. 허락하겠어. 오늘 하루 정도만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1일이 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거나 시험 추나고 고생 정말 많았고요. 네. 뭐 문제 몇 개 해설하면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문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충편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